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M6405 노선 운행을 확대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많아 불편이 큰 것으로 보고 운행 횟수를 출퇴근 시간대 각 4회, 하루 8회씩 늘렸습니다. 버스 증차로 출근 시간대 배체 간격은 기존 10분에서 6분으로 퇴근 시간대는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1분 12분에서 10분으로 퇴근 시간대가 당원으로 멈추렛이 computers Chao 2분 30분을缺여서 정보가 단면 기존 15분에서 10분이나 클릭할 수 있는데요.